할인법 보죠. 할인법. 얘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죠. 투자론에서. 무조건. 두 문제 이상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말문제, 계산문제 하나씩은 무조건 나와요. 일단 할인법에 뭐가 있냐고 했을 때 순순의 현가 외워놔야 되고 무조건 얘는 현가로만 표현되어야죠. 할인법인 미래 수입을 땡겨와서 현재 수입으로 바꿔서 수입과 지출 중에 수입이 커야 투자하는데 수입은 미래값이고 지출은 현재값이니까 화폐시장 가치가 다르잖아. 그래서 미래 수입을 땡겨와서 현재값으로 바꾸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중요한 건 유입은 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현가로 나와야 돼요. 유입은 무조건 현가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고 우리가 수년가는 순수한 현재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얘기하면 순서등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등. 순은 어떻게 구해요? 유비순이죠. 언제나 순을 구할 때는 수입에서 지출을 빼서 순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에서 지출을 뺀 값은 수년가. 이걸 이제 좀 더 비율로 보고 싶다 그러면 수입에서 지출을 나눈 값을 수익성 지수. 사람이 서 있으면 입이 위에 있고 아래로 나온다 했죠. 입이 무조건 위에 있어야 돼요. 유입을 유출로 나눠야 되고. 중요한 건 할인률. 아까 말이 없으면 할인률 뭘 쓴다? 요구 수익률을 쓴다. 재투자율 나와도 얘는 할인률을 얘기한다. 이거 하나 기억해놓고. 재투자율이 나오면 할인률을 얘기한다. 그럼 이제 할인률을 요구 수익률로 쓴다는 의미는 뭐냐를 조금 해석해보죠. 이걸 요구 수익률로 쓴다라고 나오면 가장 기본적인 지문이고 이걸 응용 지문으로 나올 때 그럼 요구 수익률로 우리가 수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에서 요구 수익률을 할인한다는 건 첫 번째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에요. 주관적 수익률 맞죠.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높인다 낮춘다. 높인다.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죠. 그러면 얘는 투자자에 따라 같다 다르다. 다르다죠. 한번 생각해보죠. 할인률이 투자자에 따라 다르대. 미래 수익을 어떤 사람은 10%로 할인하고 20%로 할인하니까 수입의 현재 가치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뺀값이나 나눔값도 달라지겠네. 그럼 투자자에 따라서 수년가나 수익성 수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0보다 크면 투자하고 얘는 1보다 크면 투자하는 거죠. 그럼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한번 생각해보죠. 연관지어서 보수적 투자자이면 요구 수익률은 뭐예요? 높여. 할인율이 커지죠. 투자를 잘해? 잘 안 해? 잘 안 해. 그럼 수년가는 크게 나와? 작게 나와? 작게 나오는 거예요. 수익성 지수도 작게 나와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 할인율을 높이면 잘 투자를 안 해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년가나 수익성 지수가 뭐한다? 작아져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럼 두 번째 투자자에 따라서 할인율이 다르대. 그럼 어떤 투자자가 투자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할인율이 다르게 적용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얼마로 할인율을 적용할 거야? 라고 처음에 딱 정해놓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거니까. 그래서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부 수익률은 아까 내부적으로 계산된 뭐의 일종? 기대 수익률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얘는 어떻게 구하냐? 유익과 유출을 어떻게 갖게 만드는 할인율이죠? 얘가 이제 정의에 다 나왔어. 이게. 이만큼이 이게 우리가 내부 수익률법의 전체예요. 사실 알아야 되는 거.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의 일종이다. 얘는 갖게 만드는 뭐다? 할인율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쓰지만 얘는 얘가 할인율이라고 나왔죠? 그럼 할인율이 뭐다? 내부 수익률 자체다라고 해야 돼요. 얘 정의가 갖게 만드는 할인율이니까 내부 수익률이 할인율인 거예요. 그래서 할인율은 내부 수익률을 쓴다. 그럼 얘는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정할 필요도 없고 투자자에 따라 달라지는 값도 아니다라고 해야 돼요. 얘하고 얘 차이가. 이게 이제 어려운 응용 지문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세 개의 방법 중에 가장 우수한 방법은 수년값법. 얘는 상대적으로 수익이 얼마나 큰지를 보는 거고. 빼면 같으면 얼마? 0이죠. 0보다 크대. 그럼 앞에 게 큰 거야? 뒤에 게 큰 거야? 앞에 게 큰 거죠. 얘가 커야 투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같을 때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만 딱 얻었을 때 0이다, 1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0보다 크면 원하는 것보다 더 벌었다를 얘기하는 거고. 나누면 얼마? 1이죠. 1. 나눴을 때 같으면 1. 그러니까 뺀 값은 1이고, 뺀 값은 0이 기준이고, 나눈 값은 1이 기준이냐를 물을 때 이걸 물을 때 여기로 물어봐요. 같게 만드는 건 유익과 유출을 같게 만드는 걸 다른 편으로 한다면 수년가 얼마? 0으로. 수익성 주수는 1로 만드는 할인율은 같게 만드는 할인율과 똑같은 얘기죠. 얘는 기대수익률의 일종이니까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할 때 뭘과 비교한다? 요구랑 비교한다. 얘는 기대의 일종이니까 그래서 여기 표에 있는 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암기해야 돼요. 어려운 것도 별로 없어 이제 사실. 얘는 내부 수익률은 기대수익률의 일종이다. 얘의 정의가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그럼 할인율은 내부 수익률 같다라는 말은 이렇게 표현한다. 그다음에 기대니까 요구랑 비교한다. 같은 얘기예요. 다. 그래서 이 표를 딱 보고 별거 아니네. 쉽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숨겨진 의미가 이거예요.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을 쓴다는 의미가 투자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값이 달라질 수 있다.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다. 내부 수익률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자 문제 보죠. 61번 자 보니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 따라 수익성 지수가 달라질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요구 수익률을 수익성 지수법에서 뭘 쓴다? 할인율로 쓰는 거죠. 할인율로 쓰는 녀석은 수년가나 수익성 지수는 달라질 수 있다. 내부 수익률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수년가와 수익성 지수는 같은 방법인데 뺀 거냐 나눈 거냐 차이뿐이고 내부 수익률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달라지지만 내부 수익률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 따라 내부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다. X예요. 내부 수익률은 안 달라져요. 내부 수익률은 똑같아. 요구 수익률에 따라서 마지막에 투자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달라질 수 있죠. 만약에 투자 판단은 이걸로 하니까 요구와 비교하니까 내부 수익률이 나오는 값은 투자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다. 이번에 보니까 A, B를 결합한 투자의 수년가는 이라고 나왔어요. A, B를 결합한 수년가는 A의 수년가와 B의 수년가를 합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치 가산의 원리라고 하죠.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되는 건 뭐밖에 없다? 수년가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수익성 일수나 내부 수익률은 더할 수가 없다. 수년가법만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 얘는 수년가만 해당되는 거예요. 수년가만 적용되는 거다. 그래서 수년가법이 우수한 방법으로써 재투자율이 요구수익률을 쓰는 건 합리적이다. 부의 극대화에 유리하다.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게 수년가법이 좋다는 이유예요.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되는 건 수년가 뿐이다. 여기에 내부 수익률이나 수익성 지속 들어가면 안 된다. 3번에 보니까 내부 수익률법을 이용하여 분석할 때 사전에 요구수익률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전에 요구수익률을 정할 필요가 있는 건 수년가와 수익성 지수뿐이고 내부 수익률은 정할 필요가 없다. 맞고. 4번에 보니까 독립된 하나의 투자 안에서는 투자 분석 방법에 따라 수년가냐 수익성 지수냐 내부 수익률에 따라서 결과가 뭐하다? 똑같다. 그래서 수년가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수익성 지수나 내부 수익률법부터 투자를 한다. 이렇게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근데 상호배타적인 여러 투자 안에서 라는 말이 나오면 분석 방법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때 뭘 따른다? 수년가를 따르는 게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맞죠? 수년가를 따르는 게 합리적이다. 수년가법이 가장 우수한 방법이니까. 5번에 보죠. 내부 수익률법은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로 써.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죠. 내부 수익률은 할인율이라고 나왔어요. 이 정의가. 0으로 만든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같게 만든다를 얘기하는 거죠. 유익과 유출을 같게.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유익과 유출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수익성 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이 정의 중요하고. 자 그러면 내부는 기대의 일종이라고 했으니까 얘와 뭘 비교해서? 요구를 비교해서 투자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투자 결정을 한다. 이게 요구가 나와야죠. 얘가 기대의 일종이니까. 그래서 출제자가 기본으로 물을 때는 항상 수년가와 수익성 지수와 내부 수익률의 차이를 물어봐요. 이때 내부 수익률의 차이에서 내부 수익률은 기대의 일종이니까 내부 수익률은 할인율이자 얘는 기대의 일종이니까 뭐랑 비교한다? 요구랑 비교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부 수익률의 특징이에요. 결론은 얘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대의 일종이 내부 수익률이고 내부 수익률은 할인율이다. 이거 하나 해석하면 사실 이 두 개의 차이는 충분히 해석될 수 있으니까. 공부 잘한 사람도 이렇게 많이 외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딱 보면 아 이런 거구나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좀 더 쉽게 이게 머릿속에 이제 딱 적용될 때 기억날 때 쉽게 이해되면서 암기가 쉽게 오랫동안 잘 될 거니까 62번 보죠. 옳은 거. 자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구하냐? 뭐를 뭘로 나눈다? 유입을 유출로. 그래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여기 보니까 유입의 현재 가치로 나눈 값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아니죠. 뭐를 뭘로? 유입을 유출로 나눴다. 나머지는 필요 없는 얘기고 항상 수익성 지수는 유입과 유출에서 뭐를 뭘로 나눴냐? 이거 구분하는 거다. 자 재투자율 나오면 뭘 떠올려야 돼요? 할인율을 떠올려야 돼.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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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율로 뭘 쓸 거냐? 수년가 수익성 지수는 요구수익률을 쓰고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 자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재투자율은 내부수익률법에서 뭘 쓰고 내부수익률 자체를 사용하는 거고 수년가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요구수익률을 쓰는 거다. 그래서 재투자율이 할인율이라는 걸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3번에 보죠. 할인연금은 분석법 할인법이죠. 이 단어를 보니까 할인에서 현금흐름을 분석한다는 얘기잖아요. 현금흐름은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지. 뭐와 뭐. 영업현금흐름과 그 다음에 매각현금흐름이 있죠. 여기에서 할인, 영업현금흐름 분석법 이렇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할인법은 이걸 줄여서 할인법이라고 하는데 현금흐름을 모두 할인한다는 거잖아요. 현금흐름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할인법은 모든 현금흐름을 할인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할인법은 모든 현금흐름을 할인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이때 현금흐름은 두 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현금흐름의 추계에서 운영으로 인한 영업소득, 영업현금흐름이죠. 처분했을 때 지분복계, 매각현금흐름이죠. 얘를 뭐한다? 포함한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히 외울 게 아니라 할인, 현금흐름 분석법이니까 이때 현금흐름은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것만 할인한다고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어요. 모든 현금흐름을 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죠.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장점이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사업을 1년건만 쓰는 것도 아니고 전 사업기간에 모든 현금흐름을 다 분석하는 것이 할인법.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수년가가 0이면 단일 투자안이라고 나왔어요. 얘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하나의 단일 투자안에서는 어떤 방법을 써도 결과가 똑같다. 그럼 얘가 0이라는 얘기는 유입과 유출이 같다. 그럼 수익성 지수 얼마? 수익성 지수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1 나와야 돼요. 내부 수익률이 1이 아니라 수익성 지수가 1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1년 투자안이라고 한다라면 1년 투자안이라고 한다라면 같다라는 얘기죠. 같다, 0이로 같다, 1이다. 그럼 내부 수익률은 뭐랑 똑같아야 돼요? 뭐랑 똑같아야 돼? 요구 수익률과 같다라고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1년 투자안이라면 내부 수익률법은 우리 시험에서는 1년 것만 나오니까 2년 넘어가면 이게 이제 좀 더 바뀌어요. 1년 투자안이라고 한다라면 얘가 0이면 같다는 얘기다, 1이면 같다는 얘기다, 마지막에 같다라고 나오려면 내부와 요구가 같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까 봤을 때 0이냐, 1이냐, 같냐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과가 똑같아야 되니까. 5번에 보니까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은 투자액을 회수하는 거죠. 화폐시장같이 고려하지 않고, 맞아요. 고려하는 건 순순의 현가. 여기 현가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비아림법이죠. 맞고. 투자안의 회수기간이 목표보다 우리 중요한 건 이 투자안을 선택할 거냐 말 거냐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자안의 회수기간이 짧아야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길어야 돈을 많이 버는 거야. 짧아야 돼요. 투자안의 회수기간이 짧아야 선택한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투자안의 회수기간이 목표보다 뭐예요? 짧아야 긴 것이 아니라 짧아야 투자한다라고 나오는 거죠. 옳은 건 3번이고 근데 우리 백서는 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지문을 왜 맞고 틀리고를 정확히 따져야 돼요. 키워드를 찾으면서 내부 수익률은 변화율로 구해요. 변화율 내부 수익률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근데 계산 문제로 나올 확률은 좀 적어요. 10%도 안 돼. 만약에 나온다는 보너스니까 내부 수익률을 구하는 건 변화율이다. 변화율 변화값이 어디 가야 돼요? 위에 얘는 기준값인데 기준은 기준분의 변화값을 쓸 건데 말이 없는 기준은 최초값이에요. 최초값은 지출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을 계산해라 라고 나오면 변화율을 구하는 거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다 해보죠. 만약에 D의 내부 수익률을 얘기해 보죠. D의 내부 수익률이 얼마냐 라고 한다면 얘는 변화율을 구하는 거예요. 변화율 내부 수익률을 구할 때는 변화율을 쓴다. 변화값이 어디? 위에. 아래는 기준값이죠. 최초값이잖아요. 최초값 얼마? 2000. 변화값 얼마? 420.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계산하면 0.21 나오니까 21%다 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은 어렵지 않죠. 내부 수익률 문제 나오면 변화율로 구한다. 이것도 식이 어렵진 않잖아요. 변화율이니까 변화값 위에 기준분의 최초값분의 변화값 최초값분의 변화값 420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내부 수익률이 답으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문제에서 나올 가능성은 10%도 안 되는데 나머지 이 문제에서는 할인법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수년가나 수익성 지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 이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할 때 수년가 수익성 지수를 구할 때 얘가 할인법이니까 할인법은 수입을 뭐 해야 돼요? 할인을 해야죠. 지출을 할인해야 돼 수입을 할인해야 돼? 수입이요. 이건 기본이에요. 투자할 때 지출은 현재 일어나는데 수입이 장래 발생하니까 장래 수입값과 현재 지출값을 비교하면 화폐수양같이 다르니까 수입을 뭐 해서? 할인해서 현재값의 수입으로 바꿔서 현재값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야 돼. 빼서 비교하는 건 수년가, 나눠서 비교하는 건 수익성 지수. 그럼 이제 이 계산 문제에서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금년이면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지출값이 나왔고 얘는 현가가 나왔는데 내년이니까 1년 후에 수입이 나온 거예요. 미래값이죠.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이 수입을 뭐 한다? 할인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건 수입을 뭐 해서? 할인해서 뭘로 바꿔야 되냐면 수입의 현가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이제 할인법 계산 문제 무조건 보너스로 풀어도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할인법 문제가 나오면 뭐를 할인해서? 수입을 할인해서 수입의 현가로 바꾸는 게 첫 번째다. 이때 할인율이 10%니까 1년 할인하는 거죠. 1년이니까 나누기 얘가 0.1이니까 R이 1 플러스 R이니까 1.1에 몇 승? 1승. 1년이니까. 나누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5,400 얘는 4,500 얘는 3,250 얘는 2,20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유입의 현가가 나왔어. 이제 수년가나 수익성 지수를 구할 때는 얘는 필요가 없고 얘는 헷갈리니까 X표 쳐고 여기에서 얘를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뭐 수년가 나누면 뭐? 수익성 지수 이거나 이거는 이제 암산하는 거예요. 이거에서 이걸 빼는 거죠. 그럼 수년가를 먼저 구하면 얘는 400 얘는 500 얘는 250 얘는 200 나눠보죠. 수익성 지수 이거 나누기 이거잖아요. 콩 빼면 54 나누기 50 하면 얼마냐면 54 나누기 50 하면 1.08 45 나누기 40 하면 45 나누기 40 하면 1.125 그 다음에 3,250 나누기 3천 하면 1.08? 아 똑같아? 3,250 나누기 3천 하면 1.08 3,3,3,3 뭐 어찌 됐거나 2,200 나누기 하면 1.1 이렇게 수년가 수익성 지수 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 풀려면 좀 빨리 풀어야 되니까 우리가 수년가는 눈에 바로 보이니까 수년가 먼저 해석해보자 라는 거예요. 근데 뭐 백선은 좀 어렵게 내다보니까 다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문을 만들었지만 수년가는 A가 400 그 다음에 수년가 가장 작은 투자는 D 맞고 자 그러면 2번에 A의 수익성 지수 1.08 맞고 그럼 이제 5번이죠. A, B를 함께 투자하는 수익성 지수는? 이라고 나왔어요. A, B를 같이 투자하는 거죠. 그럼 수익성 지수는 뭐를 뭘로 나눴다? 유입을 유출로 나눈 거죠. 그러면 이제 A, B를 같이 투자했으니까 유입의 합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투자했으니까 유입의 합은 얼마? 이거 두 개 더해야죠. A, B 같이 투자했으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 9,900 유출은 지출은 얼마? 두 개 같이 투자했으니까 합치면 9,000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하면 얼마? 1.1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야 돼요. 자 여기서 한번 해석해 볼 건 아까 우리가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되는 건 뭐만? 수년가만 만약에 여기서 A, B를 같이 투자한 같이 투자한 투자한 수년가가 얼마냐 그러면 얘와 얘를 더할 수 있어요? 더할 수 있어요. 그냥 900이다. 근데 수익성 지수는 얘 거와 얘 거를 더할 수가 있어? 없어요? 더할 수가 없어. 새롭게 따로 구하니까 1.1이 나왔잖아요. 그럼 수익성 지수는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되는 건 수년가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수년가로 봤을 때 야 A, B, C 세 개 같이 투자하면 수년가가 얼마야? 그냥 더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건 더할 수가 없어. 다시 구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가법이 좋은 이유가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되면 이렇게 각각을 구했지만 내가 몇 개를 같이 동시에 투자할 때 수년가도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가도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수년가법이 가장 좋은 거예요. 부의 극대화에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각각이 나왔을 때 어떻게 투자해야 돈을 가장 많이 벌 거냐? 내가 투자금이 만약에 이렇게 만 원 떼버리고 만 원이 있다. 만 원을 어떻게 투자해야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겠어? 얘, 얘, 얘 어떻게 투자, 어떻게 합치는 게 좋겠어? 라고 하면 수년가를 가장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을 합치면 되겠네.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년가법이 부의 극대화에 가장 유리한 투자 분석 방법으로 보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 주수는 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합할 수 없어요. 따로 구해봐서 유입총합과 유출총합을 이렇게 나눠줘서 따로 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틀린 건 5번. 내용은 그렇고 일단 할인법의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거 뭐 수입을 뭐 한다? 할인한다. 할인해서 수입의 현가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 지출을 빼면 수년가 나누면 수익성 주수 계산 문제 나오면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64번 보죠.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거 보죠. 예를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여기에 수년가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수년가가. 할인법이죠. 할인법은 1년 것만 써요. 전사업 기간을 써요. 전사업 기간. 0년이라고 하는 건 현재를 얘기하는 거고 마이너스라는 건 지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2천 원을 투자했다. 지출이 2천 원이다. 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입이 1년, 2년, 3년 있으니까 내가 3년 투자한 거다. 그런데 임대료 임대료 벌고 여긴 돈이 커졌죠. 임대료에다가 뭔가 플러스 됐잖아. 임대료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대료는 똑같은데 돈이 커진 건 여기서 뭐 한 거야? 처분한 거야. 그래서 가치가 좀 올랐던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보고서 우리가 할인법은 전사업 기간을 쓰는 거고 영업만 쓰는 게 아니라 모두 쓴다. 메가까지도 고려한다. 모든 현금 흐름을 고려한다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해야 될 건 수정가를 구하려면 수입을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얘가 1년 후에 수입 2년 후에 수입 3년 후에 수입해요. 이걸 모두 다 언제로 바꿔야 돼요? 현가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유입의 현가로 바꿔야 되는데 하나씩 할인하려고 보니까 할인율이 안 나왔어. 대신에 뭐가 나왔어요? 여기에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가 나왔죠? 얘들은 곱해서 구하는 거예요. 곱해서 구하는 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무조건 쉬운 거예요.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만. 그럼 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3년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가 나왔어. 이 3년이 중요한 거예요. 3년 연금이 3년짜리가 나왔어. 그러면 똑같은 금액이 3년 반복돼야죠. 그런데 보니까 2년만 반복되고 얘는 다르잖아 금액이. 연금이 3년 걸 쓰려면 연금 똑같은 걸 3년 바꿔줘야 되겠네. 그러면 돈은 쪼갤 수가 있어요. 쪼갤 수 있지 당연히. 그러면 1300을 이렇게 놓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1100만 놓고 계산하고 나머지가 얼마? 200은 따로 계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쪼개는 게 첫 번째 연금 3년이 됐네요. 그럼 예를 이제 땡겨올 때 연금을 땡겨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금 곱하기 연금의 현가 개수는 연금의 현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연금 얼마? 1100 하나에 하나 반복되는 건 하나 연금의 현가 개수 얼마? 2.3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얼마냐면 2530 253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2530원은 1100원의 3년 연금을 모두 한꺼번에 땡겨왔을 때 현재 가치가 2530원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땡겨와야죠. 200원 따로 떨어진 거 하나 땡겨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땡겨올 때 일시불을 땡겨오는 거니까 일시불 현재 가치 개수를 곱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 0.85를 곱하면 얘가 이 200원의 현재 가치가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 보죠. 0.85 곱하기 200 하면 170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170에다가 2530을 더하면 이게 수입 현재 가치가 되겠네요. 그럼 수입 현재 가치는 2530 하니까 2700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이 수입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 얼마다? 2700이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걸 빼면 뭐 수년가 나누면 뭐 수익성 지수 이렇게 되겠죠. 수년가는 얼마? 700 수익성 지수를 구하라 그러면 2700 나누기 2000 하면 되니까 1.35 1.35 이렇게 나오겠네요. 수익성 지수는 1.35 투자해요? 안해요? 하죠? 0보다 크면 투자한다. 1보다 크면 투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할인법의 문제 계산문제 나오면 무조건 풀어야 돼요. 무조건 원리만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원리는 간단해. 수입을 뭐 해서 할인해서 수입 현재 가치로 바꾼 다음에 할인하는 거 우리 계속 배웠으니까 수입 현재 가치에서 지출 현재 가치를 빼면 수년가 나누면 수익성 지수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할인 먼저 하면 돼. 수입을 할인하면 된다.